동해 바다로 출발 summation 안녕하세요 2020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금 곧 일출을 오게 될 거에요 네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코로나 없는 세상에서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건강하세요 여러분도 영상 보면서 소원을 이뤄요 짝짝짝짝 저세기에 뭐가 있을 것 같지 않고 어머 올라간다 올라간다 오 Ooh 오 오 아우 짱 Dual 아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오 오fic수 올라온다 계란더럼자 계란더름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